배고파. 아 찐빵. 배고파. 아, 안 돼. 나도 만두 먹고 싶다. 아, 너무 비싸. 우리 만 원밖에 안 남은 거 알지? 만 육백 원. 만 육백 원밖에 안 남은 거 알지. 편의점. 좋아. 야, 먹방. 아껴서 먹어야 된다. 정말 먹고 싶은 거 하나만 먹어야 돼. 알겠지? 어, 오빠 비빔밥 먹을래? 이런 거? 왜 이렇게 비싸? 어, 라면이 훨씬 차다. 어, 진짜 싸. 어, 이 정도면 괜찮지? 어, 여기 다 먹을 수 있어. 천천히 먹어. 얼마 남았지? 6,900. 6,900.